자식나 뭐야 박세인 무슨 구분인지 한번 볼까 진짜 자식나 아이폰 갖고싶어 아이폰 응? 아이폰?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폰 사달라니까 절대 안 사주고 산타 할아버지 너무나 패션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사람한테만 주는데 맨날 심수 부르니까 못봤지 어? 잠깐만 지금 박세인 아이폰 갖고싶다고 했다고? 내가 손 들어주지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지금이다 내가 착한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누구야? 오비키잖아 뭐야 오비키 뭐야 나한테 아이폰을 보냈어 대박이잖아 어머어머 뭐야 미쳤어 나한테 아이폰 선물을 보냈어 오비키가 대박이잖아 좋아한다 박세인 좋아한다 되게 웃기다 되게 웃기다 키 키 키 키 오비키 선물 받기 눌러야지 선물함으로 가기 신난다 뭐야 오늘은 낚시데이 낚이셨어요 오늘은 낚시데이 낚이셨어요? 아고 오비키 뭐야 죽을래? 나한테 낚시를 보내? 아 웃기다 웃기다 선물하기 거짓말인데 재밌다 재밌다 반응 완전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비키 나한테 아이폰 선물하기를 보내면서 장난을 쳐 낚시라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오비키 오비키잖아 으악 오 박세인 엄청 화났다 으악 야 너 오비키 너 너 으악 다녀왔습니다 왕왕 무샤워 야 오비키 으악 박세인이다 자는 척해야지 야 너 죽을래? 어? 어 박세인 왜 무슨일이야 너 자는 척할래? 너 방금 나한테 아이폰 선물하기로 낚시했잖아 아 그게 아하하하 너 그걸 믿냐? 아 진짜 웃기다 얼마나 출석같이 믿었는데 너 두고 봐? 아 너무 웃기다 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어 하하하하 박세인 소개기 대성공 하하하하 정말 짜증나 뭐야 이 탈고나 슬라임? 이 탈고나 슬라임 내꺼야? 아 그런게 어딨어 갑자기 그게 왜 니께 돼 그게 너가 나한테 거짓말로 아이폰 선물 사기쳤잖아? 야 그건 재밌자고 장난친거지 시끄럽고 이건 내꺼야? 사기친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? 아 참 야 너 그것만 갖고 있으면 달고나 못 만들어 모양 찍는거 없잖아 모양 찍는거? 없지? 나는 모양 찍는거 있는데 우산 모양도 있지요 달고나 키트가 다 있잖아 그럼 나도 슬라임 똑같은거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건 찍기놀이 하면 되겠다 흥흥흥흥 달고나 만들기 키트 달고나 슬라임 만들기 문방구 가니까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 재밌겠지 키키키키키 미키 재밌어 보이니까 봐준다 흥 재밌겠잖아 이거 완전 재밌어 그럼 신나게 놀아볼까? 흥 짜증나 흥 흥 오 꾹꾹이 오 오 되게 딱딱한 느낌이야 이건 흥 흥 흥 흥 흥 흥 달고나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쭉 늘려서 어 잘 떨어진다 이렇게 달고나인데 오른 다음에 자 모양 골랐어? 응 무슨 색으로 줄까? 뭐야 사왕극이야? 사망극 속에 사망극 응 500원이야 저기다 동전 넣으면 돼 500원 아줌마 저 우산으로 해주세요 어 우산 모양 잘 뽑으면 아줌마가 하나 더 준다 응 우산 네 아싸 무조건 뽑아야지 와 어 이거는 근데 색깔이 너무 노란색이다 달고나 색깔이라기보단 그냥 노란색이다 그 다음에 탁 떨어뜨리고 모양으로 찍기 오 오 잘 찍혀 우와 오 오케이 아 아줌마 잘 뽑히게 만들어 줄게 어우 예쁘게 잘 됐다 자 뽑아봐 자 뽑아봐 아 무조건 성공할 거야 아 아 아 아 무조건 성공 무조건 성공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될까 어 어 어 뭐야 너무 어렵잖아 아 뭔가 차분히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뭔가 되잖아 뭐야 된거야 뭐야 으악 으악 안되잖아 으악 으악 안됐네 아쉽구만 뭐야 이거 사기치는거야 사기치는거지 이거 절대 안 뽑히잖아 응 맞아 절대 안 뽑히는거지 진짜 뽑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봐봐 우와 나 이거 봐 어머 어떡해 잘 봐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어우 똑같다 모양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찍어버리면 되더라고 과연 우와 대상 성공 뾰로롱 뾰로롱 헉 진짜 저놈 우와 모양 뽑기 성공 이거 동그라미로 파워야 노린자 같겠다 키키키키키 나도 해볼래 나도 탈비고나를 눌러서 어 나 너무 잘했잖아 어 나는 무슨 모양으로 할까 어 쉬운걸로 해야지 어 어떤걸로 하지 동그라미란다 동그라미 누르고 어 진짜 되잖아 어 어 너네 사라지라고 어 성공했어 어 어 진짜 되잖아 어 진짜 됐네 아 재밌다 재밌다 하하하하 세모로도 만들어 볼까 아 우와 예쁘게 잘 됐어 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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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로 눌러줍니다 성공하다 과연 성공 할 것인지 아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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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오lasses공 하하하하 이거 재밌잖아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오늘도 신나게 달고나 슬라임으로 뽑기놀이하기 대성공